유닛 10. 릴리지스 인스티튜션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요. 한국어 예배에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예배의 성경 구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이었어요. 설교가 길어서 졸렸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냈어요.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교회의 큰 행사예요. 그녀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식사 전에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는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해요. 명진이는 묵주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했어요. 신부님은 미사를 올렸어요. 추모 미사는 내일 오후 5시에 성당에서 드립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불공 들이러 절에 가셔요. 템플스테이 하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절에 가면 마음이 안정돼요. 여기에서 스님을 뵐 수 있을까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 모두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한국 무슬림 알아요? 무슬림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스크에 가요. 회교사원이나 모스크는 무슬림의 예배처예요. 이태원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다른 곳 알아요?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입어야 해요?